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름다운 크리스프입니다. 아름다운 크리스프에서 Along To The average nitym relationship 네.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맞고 있으니까 이 앞에서는 뭘 잡아도 상관없잖아. 이걸 제리에를 안 잡는다고 하면 이렇게만 잡아도 상관없지. 한 줄씩 빼주는 거야. 근데 이제 하이 코드는 이렇게 F 코드를 잡고 제리에 줄만 안 쳐주면 사실 여기를 잡을 이유가 없잖아. 그렇지. 이쪽만 코드 소리 다 나면 이제 다 나는 거야. 오우.